네 쇼먼치님 반갑습니다 아 큐브를 무료로 돌려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쇼먼치님은 믿지요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쇼먼치님 잘 되갖고 계시나요 아 아직 안되셨다고 오케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쇼먼치님 레전 아직 안갔나요 아 네네 아직 안갔습니다 쇼먼치님 아 벌써 다 써가시는군요 뭐라고 했고요 아 레전 안가나요 쇼먼치님 상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아 네네 아직 안갔습니다 딴 딴 딴 아 못보냈네 또 아 몇개 썼어 30개? 아 신탑지캔드 못보는데 아 쇼먼치님 에디 돌리고 계시는군요 에디 소리가 들리는군요 레전 좀 보내줘보십시오 쇼먼치님 쇼먼치님 아 아 아 딴딴하네 님 별풍선 열개 룰렛 결과는 빵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쇼먼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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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셔널큐브 없어졌다구요 아 미안해서 유트로 픽셀 주시겠다고 오케이 미안한 마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먼치 아 아 레전이 죽어도 안올라가네 밥도 없네 이거 아 한 200개 들어간거 같은데 벌써 블랙큐브 아 근데 200개는 들어간거 같은데 레전으로 안간다 아 레전으로 안간다 200개 집어넣는데 레전으로 안간다 200개 집어넣는데 레전으로 안간다 어떡하냐 이거 200개 집어넣는데 레전을 안간다 에디셔널도 200개 집어넣는데 레전으로 안간다 그 중 알장 파일 앨범 아 너무 안간다 알지 돈 없는데 익혀진 것은 봤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냐? 200개 넣었는데 진짜 안 간다 200개 집을 넣는데 진짜 200개잖아 어떡하네 와 못 보너스 200개 넣었는데 못 보너스 AD는 어떡하냐 AD도 유니크 아니 그냥 생돈만 날리는 거 아냐? 지금 하는 게 나 보조도 사야되나 야 갔다 갔어 갔다 큐브의 늪에 갔다 주워도 안 올라갔다 주워도 안 올라갔다 멈췄다 멈췄어 아 갔다 갔어 간다 간다 가 간다 난 일단 레전 좀 가보자 레큐라도 좀 던져보게 가 보자 아니 근데 이정도 던졌으면 양심상 좀 가야되잖아 양심이 없네 아우 아따갈대 아 네네 숏몬츠님 느낌이 좋으시다고요 오케이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숏몬츠님 믿습니다 자 느낌이 좋으시다니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옆으로 와보십시오 아 오셨습니까 마주 봤거든요 믿습니다 숏몬츠님 아 네네 현재 느낌 어떻습니까 아 느낌이 좋지 않으시다고요 아 옵션이 아예 안나오신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 네네 숏몬츠님 상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아 옵션이 안나오신다고 한번 볼 생각 있냐고요 알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옵션이 뭔데요 아 방공보는 안되죠 다시 돌려주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안되요 그건 안되지요 아 큐브 다 쓰셨습니까 숏몬츠님 아 네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연지님 오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쇼몬츠님 다음부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지님 너무 못하셨습니다 연지님 아 미안해서 뭐라도 주고 싶다고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연지님 아 아 미안해서 주원을 주셨군요 다음부터 잘 돌리십시오 오케이 아 이따 레키부터 하자 이렇게 다 돌리십시오 애남 Flow 네 아네 안 돼 안 돼 이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애매하게 뜨면 어떡하냐 30 39 뜨면 어떡해 12 12 30 30 30, 39 10, 12, 9 20 안 될 것 같은데 0, 30 없으면 어떡하지 아 30 아 32 30, 20은 죽어도 못 쓸 것 같아 아 30, 39 나오면 어떡하냐 아 고민되네 이거 어떡하냐 30, 39 나오면 어떡해 30, 39 나오면 어떡해 와 40 아 까비 공격력이면 좀 썼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 아 30 아 20 아 30 아 20 아 아 아 몇이야 40, 46이면 어떡해 아 아 공격력이 없으면 너무 행복하게 게임했을 것 같은데 다 날려먹었지만 아 너무 아쉽고 너무 행복하게 했을 것 같은데 아 아 얼마나 아 거의 다 썼네 또 더 많은거 아 계속 아 아 아 40, 20, 22 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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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아 아쉬워 40? 아 20은 좀 그렇다 아 이거 40 40.. 박모가 좀 안 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다고 20 나오면 좀 많이 껄 걸어올 것 같은데 많이 껄 걸어올 것 같은데 아 하여튼 세줄만 한번 뛰어보자 옵션이나 구경이나 좀 해보자 고민이나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자고 고민할만한 옵션 한번 보자 고민 좀 해보자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한번은 고민은 해보게 옵션은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할 수 있는 옵션이라도 구경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옵션 한번 보자 아 인트 30% 안되네 고민 한번 할 수 있겠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고 럭 30%도 안되네 고민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고민해보고 싶은데 다 썼다고? 와.. 렉큐 개맞았는데 그걸 다 썼다고?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개맞았는데 렉큐 개맞았는데 나 전 없는데 3차전 가야되는 거야? 와.. 큐브를 몇백개를 써야되는군요 그쵸 그런어.. 하.. 아니 90억을 썼는데 90억 쓰고 레전더리 하나로 끝나는 건가 옵션 구경도 못해보고 90억 썼는데 90억 썼는데 90억 써서 레전밖에 구경을 못했네 90억 썼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자전 오늘 못하겠는데 고민을 해보자 현재 다운맵 47 일단은 고민을 해보자 1 1 2 2 3 2